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그, 사실 한능검이 제가 작년 8월에 한번 기출문제를 봤었죠. 작년 8월에 한번 기출문제를 봤었고, 그 다음에 시험이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작년 10월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월이 있었... 아니, 이번에 1월이 있었어요. 아니, 뭐, 뭐냐, 달나라님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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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한능검 본다고 하길래, 그래서, 나중에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능검 문제는 한번, 그, 오늘, 나도 이 41회하고 42회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아직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제제하고 정답표하고, 다 받아놨어요. 문제제하고 정답표하고, 그, history의장.go.kr 들어가면, 누구든지 받아서 풀어볼 수 있으니깐요. 네, 뭐,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한 번씩 풀어서 보기를 권장을 할게요. 자, 한 번, 1번 문제는 항상 선사시대 문제가 나와요. 1번은 항상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여주, 흐납리는 나도 처음 들어본다? 내가 기억하는 선사유적은, 보통, 그, 강동구 암사동이라든지, 강동구 암사동은 신석기고요. 저기, 연천 전곡에 가면 구석기가 있어요. 연천 전곡에 가면 구석기 유적이 있고요. 하여간, 그런, 이제,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에 가면, 그, 이제, 가시대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자, 그리고 20여기의 집자리, 그리고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이 출토가 됐대요. 토기 안에서는, 네, 쌀, 겉벌이, 조수수가 발견돼서 벼농사가 이뤄졌으면 할 수 있다. 자, 선사유적. 음, 선사유적은요. 왜 선사라고 하냐면요.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선사의 기준은요. 기록으로서 남아있지 않는 역사예요. 기록으로서 남아있진 않지만, 그, 선사시대에, 그, 어떤,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사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솔직히 알 길은 없어요. 문자를 안 썼으니까. 선사와 역사의 기준은 문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역사로 기록이 안 돼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선사시대 유적을 구석기시대냐, 신석기시대냐, 청동기시대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유적을 발굴을 해요. 유적을 발굴을 하면요. 뭐, 반감기? 하여간 뭐, 그,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기계 판독을 하는 게 있나 봐. 나는, 내가 발굴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 직접 만져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그거를 통해서 어느 시대쯤 됐고, 이게 몇 년 묵은 거냐,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이, 흐남니 선사유적에서는, 일단은 여주 흐남니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처음 들어봤는데,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자, 민무늬 토기하고 반달돌칼 하면, 일단은 청동기시대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예요. 그래서, 음, 토기 안에서는, 이, 이제, 일단은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은 구석기고요. 일단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는 신석기까지. 청동기시대 때는 계급이 생기고, 그, 종교, 뭐 이런, 종교 행사 같은 거 막 하고, 청동기시대, 이, 고대 문명의, 필수 성립 조건이 있어요. 청동기 쓰고,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청동기를 써야 되고, 문자가 있어야 되고, 하여간,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문명 성립의 조건이에요. 근데, 청동기로도 볼 수 있고, 철기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음, 중국 화폐를 썼다. 중국 화폐에는 오수전이나 화천을 쓴 게 아니고, 이때는 명도전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락바퀴를 쓴 거는 신석기. 그리고, 이제 고인도를 축조한 것이 바로, 이제, 청동기시대. 정답은 4번이죠. 네, 흐남니? 여기는 이제 진짜, 내가 처음 들어본다구. 음, 그나저나, 네, 한번 쭉 내려볼게요. 감스트님 방은, 이따가 내가, 그, 유튜브에다, 유튜브에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왜냐면, 그, 뭐냐, 펌프, 그, 삐뺌즈, 그, 상현씨가 지금, 뭐냐, 가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아, 캡쳐를 이렇게 했어? 오케이. 음, 캠을 캡쳐를 했네. 저렇게. 오케이, 됐어. 음, 크흠, 그리고, 크흠, 가인물에 대한 설명. 연왕 노관이 하늘을 배반하고, 흉로로 들어가자. 가도 망명했다. 위만이죠? 천여명을 모아 상투를 택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가야,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옛 땅인, 상하장이 살았다. 음, 아, 연왕, 연왕이, 흉로로 들어갔어? 어, 아, 이 시대가 그거다.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그,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유방이, 그, 이제, 뭐냐, 토사굽행을 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늘 배반하고, 흉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위만, 일단 기억은 맞죠? 준왕을 몰아낸, 그런 인물이 맞고, 그, 한무지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운 거는, 위만은 손자인 우거이고요. 그리고 진범과 임둔 복소, 그리고 연애장수 징계에 공격을 받아 땅을 뺏겼다. 자, 2번의 정답은, 네, 2번인데요. 음, 기업과 티균. 그러니까 위만은 여기서 땅을 받고,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왕을 몰아냈죠. 뭐, 그렇고요. 3번.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집에서는, 본체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대륙사위제도죠. 삼국지 동의전. 동의전은 내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은 있는데, 뭐 읽을만해요. 음,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꽉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장이고, 한쪽을 열어놔 문을 만든다. 음, 음,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뼈만 추려 꽉 속에 안챈다. 음,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꽉 속에 넣어두는데, 죽여서 사면 숫자들을 나물 깎아, 생자들 모습과 같이 만든다. 음, 일단 가. 서옥, 대륙사위제. 이건 고구려죠. 그래서 대가들이 사자하고 조이 등을 거느리고 있었죠. 청담 1번. 남은, 그,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변상하게 하는 것도 가이고요. 음,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거는, 동의. 제 사장인 청궁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건 사만. 이고요. 그리고, 그, 잠깐만. 그래서 소도이고요. 지금 내가 뭐 좀 찾아보느라. 그, 가끔 필요하면요. 제가, 그, 팩트체크 차원에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자, 4번을 가보도록 하였어요. 가 나라의 문화유산. 자, 고령. 음, 경상북도 고령이죠? 그, 뭐냐. 대전 옆에 있는 그 고령 있죠?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래서 고령군은, 보롤레, 이제 고령가야, 대가야, 뭐 이런 가야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진아시 왕에서 도설지 왕까지 16대 520년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의 이름을 고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가야죠. 자, 가야의 유적 찾으면 돼요. 정답 1번. 가야의 왕관. 음. 찾으면 되고요. 4번은 내가 예전에 불상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흐흐. 대학 3학년 때 배웠어요. 불상은. 음. 크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자,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행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박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다이 23일에 서거했다. 고국애들의 장사신했다. 고국원왕이죠? 음. 이때 근초고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행을 공격해왔어요. 흐흐흐. 자, 고국원왕이 전사했어요. 가을 7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해왔다. 자, 그 고국원왕은요. 내가 이름이 갑자기 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근초고왕 사극에서 KBS 대화드라마 중에 좀 근초고왕은 솔직히 근데 좀 망했거든요. 망한건데 어쨌든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고구려왕 거련은 장수태왕의 본명이에요. 백제왕 경, 경은 계로왕의 이름이고요. 부여 경이에요.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됐고 경 역시 피살됐다. 자, 이 백제의 한성이 함락된 이 시점이 신라는 아마 눌지마리깐 다음에 자비마리깐 시대일 거예요. 눌지마리깐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 고구려왕이 백제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해요. 그리고 고구려가 백제 계로왕의 목을 베어요. 복수를 하는 셈이죠. 고구권왕의 그 원수를 증손자인 장수왕이 갚아준 거예요. 증손자가 갚았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원수를. 그래서 이 사의식이 있었던 사실 자, 미천왕 낭낭군은 뭐라는 건 그 앞시대고요. 당이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건 뒷시대고요. 그리고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한 것도 뒷시대. 그리고 광구검이 미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제일 위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4번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돈 땅을 차지했다. 바로 요시기가 고구려 광개토 태황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답은 이제 5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리고 6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래요. 부여에서 만나는 백제의 발자취. 저는 부여를 부소산성하고요. 부소산성밖에 못 가봤어요. 왜냐면 국립부여박물관을 제가 그날 가보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그냥 부여에 갔던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인즉슨 월요일은 박물관이 휴관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또는 공휴일의 그 다음날은 그 박물관이 쉬죠.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박물관은 화요일에 쉬어요. 뭐 어쨌든 그렇구요. 부소산성 부소산성 관북리 유저 정림사지 궁남지 능산니 고분 자, 일단은 제가 부여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은 있어요. 그 부여는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유적이 어쩌면 공주보다 더 그 공주보다 더 짧을 거예요. 그 거리가 그 공주보다 그 범위가 더 짧을 거야. 제가 공주하고 부여는 내가 한번 그 하루 단위로 좀 그 여행을 해볼 생각은 있어요. 뭐 하여간 그래요. 하루 단위로 여행할 생각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주 한번 따라가고 부여 한번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루 안에 두 군데 다 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시외버스 타고 이동하면 되려나? 근데 방송이 중간에 끊어지잖아. 뭐 같은 얘기구요. 음 음 백제 유적은 사실 그 공주는 고속버스로 갈 수 있고 부여는 시외버스로 가야돼요. 그래서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렇게 뭐 다들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구요. 음 일단 막 능산니 고분? 조금 머네 일단 그렇구요. 그래서 음 음 이 부여는 근데 궁터는 안 보인다? 그 백제에 그 궁궐 터가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좀 더 밝혀져야지 나오는데 그 백제가 한성이 함락당했을 때 일단 궁궐이 당연히 불에 탔겠죠. 그리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 부여 같은 것도요 아마 백제가 망했을 때 그 그 아마 그 그 구급에 탔을 거예요. 그 그 이 칸이 어떻게 복원을 시켜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백 좀 3국의 유적 중에서 일단은 나만을 기준으로 신라하고 가야가 오히려 남아있고요 그 뭐냐 백제가 좀 그렇게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를 못해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그 백제 유적 한번 겨울에 작년 겨울에 한번 빡세게 구경 간 적이 있죠 그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 다음에 그 가랑로 따라서 쭉 걸은 다음에 아마 그 가랑로일 거야 가랑로 따라서 쭉 걷고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 방위정 고분, 석촌동 고분 그리고 서울놀이 마당, 석촌호수, 삼전도비, 롯데월드 갔었죠 그렇다고 하구요 제상을 선출하던 천정대 아 맞죠 백제는 제상을 선출할 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천정대 뭐 이런 데다가 투표함을 놔둬요 그 백제의 죄상을 좌평이라고 하고 원래 여섯 명 있었죠 여섯 명 중에는 원래 내신 좌평이 조금 좀 총괄하는 좌평이었는데 내신 좌평이 전지왕시대 때부터는 그 기능은 없어지고 좌평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상좌평이 추가가 됐어요 백제의 금동대양로가 발굴됐다 그리고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죠 나무 주사위가 있다고? 궁남지? 주사위 굴리러 가야 되나요? 자 그리고 마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된다 자 무령왕의 무덤은 부여군에 없죠 공주시에 가야지 있죠 자 무령왕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공주하고 부여는요 여러분들 그 여행 가시려면 방학 중에 가지 마세요 방학 중에는요 방학 숙제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애들 데리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이런데 구경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5월에도 가면 안되겠구나 4월하고 5월에도 못 가겠네요 어차피 4월에는 내가 그 대한민국 100주년 때문에 상하이에 갈거니까 일단 상하이에 갈거구요 음 그래요 상하이에 가면 돼 4월에는 상하이에 가고 음 5월에 음 수학여행 시즌 끝나고 가자 수학여행 시즌 끝나고 대학 축제 시즌 때 대학 축제 시즌 때 한번 그때 이제 좀 뭐냐 사람들이 그 좀 이제 적게 있을 그런 시간대를 한번 움직여서 가보기로 그때 가서 방송하지 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움직일거에요 아침 일찍 움직여서 음 아침 일찍 움직여서 뭐 공주부터 갈지 부여부터 갈지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아마 내가 차를 못 빌릴거야 그래서 공주나 부여나 한군데를 가면 걸어다녀야 돼요 에이 하루하루 나눠서 따로 가자 음 나눠서 따로 가구요 그게 낫겠다 음 어쨌든 나중에 그 한번 공주부여에서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음 시간이 되면 자 7번 문제 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역사 인물 카드 자 595년에서 673년 자 네 까지 살았고 김수로왕의 12대손이라고 자 김혜김씨죠 화랑이 되었고 용화향도라는 낭도를 이끌었어요 화랑에는 낭도가 있어요 그 낭도가요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김유신이 그 용화향도는 김유신하고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이 리더였어요 김유신하고 김흠순이 리더였고 그 뭐냐 비담과 염종의 밸런치를 앞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선덕여왕이 병으로 그 죽었고 이제 무열왕의 딸인 지소부인하고 결혼했어요 자 무열왕의 딸인데 김문희의 딸이 아닌 김보희의 딸이에요 그 원래는 김보희가 언니고 김문희가 동생인데 서열은 김문희가 더 위에요 왠지 아세요? 무열왕 김춘추하고 사이에서 김문희가 애가 더 먼저 생겼어요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거 아시죠? 김문희가 속도위반으로 먼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먼저 애가 생긴 덕분에 더 윗서열을 됐어요 원래는 김문희가 둘째 부인이었는데 둘째 부인 김보희가 셋째 부인이었는데 그 대하성에서 전사했던 고타소를 낳았던 부인이 일찍 죽어요 그 대하성 전투에 충격으로 그래서 김문희가 제1왕후가 돼요 그 덕분에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김춘추는 이제 김보희의 딸 중에서 지소를 김유신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요석은 원유대사하고 관계를 맺게 하죠 그래서 설총은 설총은 무혈왕의 외손자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관리가 되죠 그 진골로서 귀족이죠 설총은 자 그리구요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가 아마 김유신일거에요 그 관산성 전투는요 이거는 신라에서는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여기서 활약을 해요 관산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에요 당시 신주 군주였구요 김유신 할아버지 김무력 그리고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김구해예요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은 이제 무혈왕의 아들인 김범민이고 그리고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거 김유신 맞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아까 6번 문제에 이제 그 부여 지도가 나왔는데 하여간 제가 날씨가 풀리면 제가 날씨가 풀리면 공주하고 부여에 가서 한번씩 방송을 할거에요 음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했다 임존성에서 격퇴한거는 그 백제 부흥운동 이라기보다는 음 당나라는요 이건 약간 5번 선택지가 좀 잘못된게 소정방은 백제에서는 진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정방이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구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이제 사비성에서 철수하면서 바로 당나라로 돌아간게 아니고 바로 평양성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음 그때 이제 개필하력이 이제 압록강으로 건너왔지 육로로 근데 음 그때 뭐냐 살수대첩을 능가하는 또 한 번의 그 뭐냐 그 대첩이 있었는데 아마 드라마 연계소문 후반부에 나올거에요 그 대첩이 뭐였는지는 네 네 그 문의가 당나라 현종한테 가있었냐면요 자 당나라 현종 개원해치 시대죠 당나라 현종이 당나라 현종이 당나라 현종이 딱 한 번 이 군사적으로 실패를 했던게 이 바레와일 전쟁이에요 당나라 현종이면요 당나라가 정관해치 개원해치가 있죠 정관해치가 당태종 이재민의 시대고 그 개원해치가 당현종 이윤기 시대에요 이윤기인데 그 이윤기가 현종이 되고 나서 아마 이때가 근데 이제 측천무 바로 다음 시대에요 측천무 시대의 황제 잠깐 그 뭐냐 중종 그 중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자 한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종이거든요 근데 현종은 고종의 손자에요 현종이 고종의 손자고 그때 이제 경쟁을 하던 인물이 그 역시 고종의 손녀인 태평공주가 있었어요 측천무 딸이었고요 측천왕제 딸이었는데 어쨌든 측천의 다음 시대가 이제 개원해진데 그 뭐냐 그 이때 그 바래가 두번째 왕이에요 무왕이라고 대무예에요 대무예하고 대무예가 원래 형제인데 음 대무예가 그 뭐냐 흑수말갈 그 바래의 북쪽 영토에 있던 흑수말갈 말갈들의 그 일부 지역인 흑수말갈을 이제 거기가 이제 당나라가 그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 무왕이 흑수부를 정벌하겠다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당나라가 쳐들어온 거 아니야 싸웠어요 근데 이때 그 대무예가 그 뭐냐 대무예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당나라로 망명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음 대무예는 그 유주성에 가서 이제 바래의 그 서쪽전선으로 싸웠고요 근데 아마 흑수말갈의 합세로 겨우겨우 그 바래가 이제 그 서쪽으로 오는 걸 막았을 정도고 오히려 당나라의 해군이 그 그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성으로 갔어요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성을 점령했고요 철수했어요 그리고 신라가 이때 김유신의 아들이 원술은 아니에요 김유신의 아들이 이 평양성까지 갔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병사를 태반이 죽었어요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바래는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을 했고요 그 정답은 1번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 거는 아마 발해의 10번째 군주인 선왕일 때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동북방말갈을 복속시킨 거는 아마 그 이유인 것 같고 별무반편성 동북구성축조는 윤관이고 자 연계소문은 뭐 넘어갈게요 자 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0곳의 절에서 교류를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남학의 화엄사 등이 드 것이다 태백산? 내가 이기로 부석사는 영주인데 영주가 영주하고 영주하고 백두대간 사이에 저리 하나 풍기군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어쨌든 원래 중령을 넘어가면 풍기고 그 다음이 영주예요 그 단양에서 중령 넘어가면 하여간 근데 법계도서인을 짓고 아울러 간략한 주석을 붙여 남학의 화엄사 화엄사는 지리산이죠 1승의 요점을 모두 기록했다 법계도는 총장 원년 무진에 완성됐다 일단 부석사는 영주에 있고요 태백산은 글쎄요 일단 9번 정답은 5번이래요 현세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강조를 했다 제가 불교 쪽은 조금 불교 쪽은 약간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범위가 이제 워낙에 넓으니까 음 좀 저는 이런 가톨릭 쪽과 연관된 역사는 좀 강한데 뭐 그래요 아 빛의 골든벨 때 그 종교 재판 그거 생각난다 어우 부들부들 자 그렇고요 음 자 10번 갈게요 가 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웅천주 도독 헌창 네 김헌창이에요 아버지 주원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의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해라고 영혼을 세우고 경혼 원년이라 했다 무진 완산 청 사벌의 4개주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 금관경의 사신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을 삼았다 신라의 서남쪽 지역을 그 웅천주 웅천주면 공주예요 그쪽을 장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무너져요 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요 이 때 진압에 활약을 했던 장군이 신무왕의 아빠인 김균정이에요 신무왕의 아빠인 김균정 진성왕 3년 진성여왕이에요 나라 안에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성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과 애노에는 아니고 이때 이제 근데 이때 사벌주 상주 이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는 결국 반란은 실패를 했는데요 그 실패했는데 이 같은 지역에서 아자개가 일어나죠 네 아자개가 일어났고 그 뭐냐 아자개는 그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고려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10번의 정답은 이 시기 자 김원창의 나는 신라 헌더광 때 있었고요 그리고 진성왕 3년 음 진성여왕 이 시기에 왕의 장인인 김운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전시대고요 그 전제군주가 강력했던 그 시대에 있었고 그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 시대고요 병부를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병부가 설치된 거는요 음 삼국시대 때예요 응 그리고 그 문무왕도 무혈왕 시대 때는 그 무엇이냐 그때 그 병부령을 맡았었어요 그렇다시기 알고요 이 시기 사이에 헌더광의 동생인 흥덕왕이 청해진을 설치를 해줘요 음 그리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 근데 문성왕 시대 때 반란의 도모를 했다가 피살당하죠 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된 거는 이제 신라 신문왕 시대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 시대를 좀 잘 봐야 돼요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음 태조는 정해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언을 맞아 크게 썼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순겸이 죽고 모든 군사가 패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했다 이때 신순겸 김락 김원 전의갑 전의갑 형제 뭐 다 죽었죠 음 포정전 나중에 내가 개성에서 방송하게 되면 저기 포정전 내가 가볼 거야 음 그리고 고려 천수 고려사 저룡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성군을 진군격했다 신검이 군대로 막아서니 1,2천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이때 고려군대 10만 그리고 그 고려군대가 10만이고 백제도 그때 군대가 한 수만은 됐어요 근데 대고려국 황제 상부견원 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견원이 선복을 썼어요 음 견원이 선복을 썼는데 견원이 선복을 서니 뭐 백제군이 뭐 제대로 싸우겠어 못 싸우죠 음 견원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폐첩 고비 음 첩 고비 등과 더불어 왜 폐첩이냐면 신검이 견원을 유패시키면서 고비도 피했어요 그래서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와서 조정에 들어오길 요청했다 자 일단은 나가 제일 앞이겠죠 그 다음에 가 팔공산 전투 그 팔공산은 저기 영천에서 아마 올라갈거야 음 그리고 그 그 그 다음에 라 견원이 항복하고 다 나 나가라다죠 정답 4번이구요 어? 3번? 아 나가라다 어 나 왜 내 눈이 좀 이상해진건가 음 12번 밑줄을 그은 왕이 없죠 경서히 통달하고 책을 두루의근 선배와 온고지신하는 무리를 가져와서 12목에 각각 경학박사 한 명과 의학박사 한 명을 뽑아 보낼 것이다 음 여러 그쵸 그 고려의 12목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점으로는 광역시 음 흠 여러 주군현의 장미와 백성 가운데 가르치고 배울만한 재주있는 아이를 두는 자들은 이에 응해 이에 응해 마땅히 선생으로부터 열심히 수업을 받도록 훈계해야 한다 음 지방에도 학교를 세우는거죠 고 이제 국자감 말고도 지방에도 학 그 학교를 세우는데 이 12목 성종 때 국자감을 설치를 해요 성종 때 만든 국자감 있는데 이때 12목이라는 이 지문에 나오면 그냥 성종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성종 때 이후로는 12목이라는 단위보다는 그냥 5도 양계 이런 행정 시스템이 더 그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담 4번 시무 28절을 받아들인게 성종이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 사실 제도 확립으로써 그러니까 그 왕권은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광종은 과거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과거제도를 실시를 하고 그런 경종은 과전법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성종은 그 그런 이제 좀 용성하게 전기 시스템을 정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현종은 그 거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대대별로 쭉쭉쭉쭉쭉쭉쭉 그 뭐냐 좀 뭔가 정비를 잘 한 덕분에 현종의 아들인 문종이 잘 고려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거지 자 13번 아 이거 50번까지 언제가 이 속도로 가면 음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계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차피 천천히 가도 돼요 어차피 새벽 5시에 챔스 입중기 할건데 오늘 토트넘이죠 음 남쪽에서 적들이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했다 가장 심한 자들은 온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 사람 이름이 이에여 효심이 지극한게 아니고 유랑민들을 불러 모아 주연을 습격하여 노략질했다 최강수가 서경이 운거에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 흥봉 병마사 금호위섭 상장군이라 작칭하고 망류도를 임명한 걸 배치하면 정의고는 모았다 음 이 시기는 보통요 고려시대에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난 시기가 있어요 무신정권시대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무신정권시대 때 그 통제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무신들이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뭐 지방 반란이 뭐 통제가 되겠어요 심지어 최충원의 노비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 그렇구요 음 14번 가에서 사신을 파견하는 낙타 50피를 보냈다 왕은 가가 일찍이 바레야와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략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매우 무도하여 친성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은 섬으로 유배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아 만부교도 나중에 가봐야되겠다 통제되면 음 그래서 가 거란이죠 그래서 현종시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려는 거란하고 적대 관계였어요 잠시 성종 때 성종에서 현종 때까지 강주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시 외교를 맺은 적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 계속 경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종 때 휴전을 했고 귀주대첩 이후에 휴전을 했어요 그 귀주대첩 이후에 휴전했고 그 그 이후에는 아예 천리장성을 쌓아서 닫아버리죠 자 그러고요 그리고 그 침의회 대비하여 광군 창설 정종이 만들었어요 정종이 광군사 광군 이때 창설 규모가 무려 3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30만이 나중에 강조가 통중전투에서 지면서 이때 다 털렸어요 강조가 이제 죽으면서 이때 부하인 이현훈이 거란에 투항을 하면서 이때 다 털렸고요 음 이때 다 털리고 현종은 그 이후에 나주까지 피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군사 20만명을 다시 훈련시켜서 이때 거란을 무찌르죠 흠 화통도감 설치는 이제 고려 공민왕 우왕 때 최무선이에요 그리고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 국방을 강화한 것이 음 진관체제는 그 이후고 훈련도감 상비군 훈련도감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그 이후 시대에요 좌우열처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로 조직했다 그 좌우열처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로 조직했다 고려 그 최시정권 시대 때죠 최시정권 신의군은 몽골에서 탈출해서 온 병사들이고요 그래서 몽골하고의 전쟁 때 야별초가 삼별초로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정답은 1번 광군 30만 강조가 지면서 다 털린건데 음 음 음 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문종의 아들인 의천대사죠 그 의천대사가 송, 요,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서적을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리한 신편재종교장총록의 일부다 음 그렇고요 그래서 의천 그 화음천태종을 창실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 해동천태종 음 천태종 하지만 의천이 입적하고 나서 천태종도 그렇게 기세가 쭉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요 고려해서도 선정부의교가 유행을 하면서 뭐 그래요 그리고 16번 음 가나대도에 대한 설명 제술업, 명경업의 두 업과 의업, 복업, 지리업, 유럽, 서업, 산업 등의 잡업이 있었는데 각각 그 업으로 시험을 쳐서 벼슬기에 나가야겠다 그 제술과, 명경과 제술과가 그 논술 시험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업, 복업, 지리업, 유럽, 서업, 산업 이런건 잡과 시험이었는데 그 과거 시험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공로 공음전 받는 자손들 있죠 조상의 공로들은 그래서 조상이 한번 5품 이상이 올라가면요 자손들이 대대로 음서 혜택을 받아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한 5개 나간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성인이 돼야지 나가는거죠 그래서 음 음 자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한을 받았다 이건 조선시대에 생긴거에요 고려시대엔 그런거 없었어요 그리고 향리의 자재가 중앙관직을 진출할 수 있었어 음 그리고 후주 출신 쌍계 권위로 시작된게 그 가번이죠 과거 음서 혜택이 주어진거는요 아마 문종 때일거에요 그 문종 그 그전까지는 그냥 공을 세운 사람의 자손들이었는데 문종 때부터는 5품 이상의 그 관료들의 자재들한테 전부 다 열렸어요 그래서 사위, 조카, 외손자들도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자들까지 다 받을 수 있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손자들까지 혜택을 받죠 그러면요 그 음서 혜택을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이 또 자손 대대로 업적을 세우면 얼마나 또 열심히 잘 공헌을 하겠어 아 물론 충신들은 충신들은 다들 그 대대로 이제 그 길을 닦아놔요 그래서 음 음 뭐시냐 그 보통 한번 고려해서 문벌 귀족대로 들어가면요 대대로 3품 이상은 다 해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 아 물론 과거 합격한 사람들을 좀 우대를 하기 때문에 음서 혜택을 받더라도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서 혜택으로 만약에 과거에 급제를 하죠 그러면 벼슬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과거에서 붙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1등은 제일 위에서 시작해요 그니까 뭐 1품부터 9품까지 있다고 싶으면요 보통은 다들 9품부터 시작하고 막 8품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 장원급제하면 아마 7품부터 시작할거에요 6품부터 6품부터 어 그 그래요 자 가에 들어갈 사진 문화유산을 통해 본 고려와 몽골의 교류 음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특별 사진전을 마련했어요 음 고려와 몽골의 교류 젠장 가에 들어갈 사진 천산대력도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아니 티베트문 법지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걸 음 정답 3번에 있네요 근데 이 사진들은요 제가 배울 땐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배울 땐 없었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계속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문화사 이런 쪽은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사회경제 시스템까지는 제가 어느정도 아는데 이게 문화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사진들을 입수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자 18번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자 왕이 이르기를 금과 은은 천지의 정수이자 국가의 보물인데 근내의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서 몰래 주주하고 있다 위패를 만드는 거죠 위패는 불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모두 표지를 새겨서 이로써 연구한 법식으로 삼독하라 어기는 사는 엄중히 논하겠다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가를 화폐로 쓰기 시작했다 그 제도는 은 한근으로 만들어 본국의 지형을 본뜨도록 했으니 속칭 활구라고 했다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의 경제상황 18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래요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다 그 고려시대 때 고려 숙종시대 때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는 화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화폐는 우리는 그때까진 지폐는 없었어요 지폐는 없고 이따만한 동전을 만들었어요 뭐 그랬다는 얘기에요 자 19번 밑줄을 그은 이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동네 선생 교정 북사상졸 내 일부로 문책 이름이 길어 이 왕때 주자소에서 제작한 개미자를 이용해 간행됐습니다 자 주자소 조선시대 전기에 그 인쇄를 맡았던 공공 그 국가기관이에요 주자소 터가 있구요 그리고 개미자 개미년을 만들어서 개미자라고 부르는데 개미자는 조선 태종시대 때 만들어진 활자에요 그 세종시대 때는 경자자 갑인자 그리고 정인자가 만들어져요 경자자 때는 그때는 장영실이 데뷔를 안했을 때고 그리고 이제 갑인자를 만들 때는 이때부터는 장영실의 기술이 들어가요 뭐 그렇구요 장영실이 기술자로서는 굉장히 성공했었지 자 19번의 정답은 2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이 됐다 근데 이때는 태종 때는요 이제 조선이 명나라랑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한대에요 정도전은 요동정벌 하려고 했었고 그 정도전이 제거되고 나서 그 태종이 영의정 부사였던 하륜을 그 하륜을 이제 글로 보내요 하륜을 이제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이제 조사이엔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그때 태종 때 명나라 황제도 그 방황하고 좀 약간 그래도 인연이 있었던 그 명나라의 성조 영락제거든요 태종 때 황제가 그 영락제인데 영락제 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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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선하고 명나라가 그때부터는 좀 친해졌다고 보면 돼요 자 19번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사관원으로 이때 태종 때 독립을 하게 되죠 동의보감 가능은 조선광해군때 가능이 되고요 음 음 경국대전의 완성은 예종이고 반포는 성종 국가통치규범이 이때 완성이 돼요 탕평비 건립은 0조 칠정산 4편은 세종 때에요 역법서에요 서울 기준 그리고 20번 가와 마에 대한 탐구활동 음 청주 흥덕사지 논산 개태사 크흠 논산 개태사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호남선 철도가 옛날에 놓였던 그 철도에 복선 전천만 깐 거거든요 직선 개량 안하고 그래서 그 개태사 드리프트 구간이 좀 있어요 KTX가 시속 80km를 달리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다 합천에 혜인사 혜인사 나 아직 안가봤어 혜인사 나중에 한번 근데 혜인사는요 그 개인 승용차로 가야돼 혜인사는 승용차로 가야되고요 그리고 군위 인각사 군위는 이제 삼공유사 휴게소 삼공유사 가 그 지필되고 보관된 그런 곳이었고 안동 봉정사 여기는 모르겠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20번 정답 2번이고요 팔상전 목탑 양식의 특징 찾아보는 거 이건 개태산 아니에요 해인사에 8만 대장형판이 있었고 구위 인각사에 삼공유사 있고 그 삼공유사 군위휴게소라고 있거든요 그 상주영천고속도를 가면 그 그러니까 요즘은 휴게소에 그렇게 그 지역 이름만 붙인 거 말고 그 되게 참신하게 이름을 붙인 휴게소들이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 호남고속도로의 정읍 에는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가 있어요 그 녹두장군 휴게소라고 그 그 정읍 녹두장군 네 전봉준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요 원래 옛날에 정읍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 녹두장군 휴게소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그 뭐냐 그 그 다음에 그 삼공유사 군위휴게소 있고 그리고 이제 공주에 가면 정안 알밤 유게소가 있죠 그리고 금산에 가면요 인삼랜드 유게소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그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공간이다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8년에 중건됐다 정전은 그 국보 제 227호 경복군이죠 정전이면 근정전이죠 영령전은 보물 821호 1995년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래서 이성계 때 지어진 궁궐이 경복궁이고 그 뭐냐 1608년 중건 21번 정답 1번 아 이거 종묘구나 어 어쩐지 경회로가 없었어 경복궁하면 경회로인데 경회로는 그 뭐냐 연못 연못 만들어놓고 거의 누가 그 뭐냐 건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서 파티하는데잖아 어쨌든 그래서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있으면 그건 종묘에요 근데 요즘 종묘하고요 종묘하고 창덕궁하고 그 약간 그 길 있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율곡로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지금 그 공사하고 있죠 그 원래 도로가 있는데 거기 지금 터널로 만들고 있죠 예 거기를 지금 터널로 바꾸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그 거기를 터널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그 이제 그 약간 산 서울 도심에 그 산주익이 있죠 서울 도심에 그 산주익이 그 다 있는 그 공사 때문에 그 막 도로에 막 터널 생기고 막 그런건데 그 그 이제 그런 주익이 있는다고 이제 이제 종묘하고 그 북쪽에 창덕궁하고 있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구요 그리고 21번 그래서 정답은 1번 종묘 22번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포도대장 김순고 풍문으로 들었소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껍정일 땅인 서임이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로 바꾸고 숭례문 밖에 와서 사른다고 하므로 가만히 옆보다 잡아서 범한 짓에 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는 대장장이 이춘동의 집에 모여서 새 봉산군수 이흠예를 죽이기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속히 달려가서 봉산군수 이흠예 금교 찰방 강녀와 함께 몰래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자 22번 정답은 3번 외척사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명종시대구요 명종시대죠 그 임껍정이 있으면 명종시대 근데 이제 토포군에 의해서 일망타진이 되죠 자 23번 갈게요 밑줄을 그은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 의주로 파천 자 선조죠 국문교서 외군에게 잡혀가 협조한 백성의 죄는 묻지 않으며 그 그 외군을 잡아오거나 포로가 된 우리 백성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에겐 벼슬이 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 그치 지금 죄는 묻지 않는게 맞죠 그래서 23번 정답은 1번 그 이후 그러니까 의주로 파천한 구간 의주로 파천을 하고 교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를 뽑으면 돼요 자 2번 신립이 탐금대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항전하다 지고 자살하죠 근데 그거는 파천하기 전의 일이고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이건 조선 세종 때 일이에요 그 개해 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됐다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조선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애란이 일어났다 조선정기일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임진왜란 그 7년 전쟁 그 시기에 있었던 예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구요 그리고 24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를 얻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전의 법을 시행한 나의 뜻을 이룰 것이 이다 음 전론 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경제 얘기 음 경제 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그 24번 정답은 이제 4번 경세 유표를 저수를 했어요 다산 정약용이 경세 유표를 저수를 해서 음 뭐 뭐 뭐 그랬단 얘기 자 25번 25번 갈게요 밑줄을 그은 대책의 내용으로 고른 거 군포를 기준의 절반인 한필로 줄이는 법 균역법이죠 그러면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하기에 마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 결작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 결작은요 일단은 그 그래서 선무군관이라고 있어요 선무군관은 군역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답 3번 니은과 디귿 어염세하고 선박세는 국가재정으로 귀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결작으로 쌀을 더 대신 거둬들이는 그 법을 시행을 했죠 그리고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음 가에 대한 설명 그 26번 그 매년 정규적으로 통신사가 파견이 됐고요 다녀온 여정에 연행록을 남겼다 연행록은 내가 알려진 게 없고 하정사 성절사 천투사 이거는 나도 이거는 조선 통신사가 아니고 저기 명나라에 갔던 그 사절인 것 같고요 사절 왕래를 위해 북평관께서 이거는 명나라 아니야? 일단 19세기 초까지 파견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개화한 이후에는 통신사는 없었죠 뭐 그랬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조선 통신사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자 그렇고요 자 여기서 녹화를 끊고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어요 아니 녹화 한 70분이 돼